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이전 영상에서는 마의 기본 라이트와 그림자들을 알아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놀드의 라이트와 그림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놀드 메뉴가 있구요 혹시라도 이게 없는 사람은 윈도우에 이렇게 세팅 프로퍼런스에 플러그인 매니저 여기에 mtoa 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게 되면 요 플러그인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로드를 해줘야지 나오게 됩니다 오토로드는 열었을 때 마일 열었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는 거구요 로드는 열려있지 않은 그런 플러그인 형태를 불러올 때 사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찌 됐건 아놀드 라고 하는 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는 뭐 굳이 어 사용 안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라이트를 이용해서 하던지 아니면 아놀드를 이용해서 하던지 그 전 영 그 저번 주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되구요 어 몇몇 학생들이 아놀드에 대한 그 이슈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라고 하는 메뉴에 보게 되면 우선 렌더링 관련된 아놀드 렌더링 관련된 부분이 있구요 렌더 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과는 조금은 다른 형식으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놀드 전용으로 렌더링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메뉴에서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게 됩니다 렌더링 했을 때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우선 라이트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아놀드의 여러가지 라이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놀드 라고 하는게 의외로 전문적인 그런 그 렌더러인데 의외로 또 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에요 상당히 그 계산적으로 좀 복잡한데 그 메뉴 자체는 약간 심플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설정하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어 여기 라이트 해보게 되면 여러가지 라이트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어리어 라이트 스카이돔 라이트 이 두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만 언급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보구요 그 다음에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놀드의 이렇게 라이트 항목에 이 스카이돔 라이트 하나 만들게 되면 이렇게 원 형으로 라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구요 쉽게 얘기해서 지구에 비춰진 그 여러 방향의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태양의 빛의 효과를 내는 건 아니구요 이런식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렌더 하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러 방향에서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와 부드러운 그림자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렌더 속도도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놀드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반사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도 있구요 사방에서 아주 작은 빛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광원 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광원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아놀드의 라이트의 에어리어 라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것도 뭐 딱 주광원 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 광원을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렌더 그럼 이런식으로 이제 표현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냥 렌더링 하고 다른 것은 이런식으로 조금 러프한 상태를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렌더 된 그 상황을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화면상에는 잘 표현이 안되죠 이 라이트의 밝기가 조금 얕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보구요 라이트 옵션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칼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빛의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이구요 인텐시티 라고 하는 부분 역시나 빛의 밝기를 나타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면 이렇게 빛이 밝아져서 이거에 대한 밝음이 여기에 조금씩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익스포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밝기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조금은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유관상으로 명확하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 가지고 우선 두가지 다 밝기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여기 있는 이 값을 높여 주게 되면 이런식으로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값으로 해주시면 되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커지게 되면 커질수록 역시나 그 영향이 있어서 아이고 영향이 있어서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익스포저 라고 하는 것과 인텐시티 라고 하는 값도 조종이 돼야지 됩니다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있는 항목이 있구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라이트 칼라 템퍼러 처라고 해서 빛의 색깔을 온도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 다음에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템퍼러처를 만 879도를 하게 되면 9도라고 할게 뭐하지만 이 값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푸른색 계열로 빛이 바뀌게 되구요 낮게 되면 붉은색 계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스카이 돔 라이트 라고 하는 부분에도 동일하게 칼라와 인텐시티 그 다음에 템퍼러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빛의 그 온도를 이용해서 색깔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구요 밑에 보게 되면 일루미니티드 바이 디폴트 이거는 마야의 다른 라이트들도 동일했죠 이 라이트 영향력의 유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체크 끄게 되면 없어지게 되죠 밑에 보게 되면 라이트 쉐입 항목이 있구요 여기는 에어리어 라이트의 형태가 이제 쿼드라고 해서 사각형태의 모양 이거 싶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구요 만약에 실린더나 이렇게 디스크 형태의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에 따라서 밑에 있는 항목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스프레드나 샘플러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활성화 되고 비활성화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이 라이트 쉐입 라이트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노멀라이즈 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거는 뭐 빛의 거리에 따른 감세를 조금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캐스트 쉐도우가 있어서 그림자를 없애주거나 나타내게끔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전 마야의 기본 렌더링 같은 경우는 데프스탭 쉐도우와 레이트레이싱 쉐도우라고 하는 두 종류의 라이트가 있었고 렌더 세팅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체크를 끄고 켜내에 따라서 라이트를 설정해줬었는데요 아놀드에서는 이렇게 캐스트 쉐도우 라는 항목 라이트의 이 항목을 이용해서 그림자의 유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그림자의 밀도나 그 다음에 그림자의 칼라를 조정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뭐 거의 사용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그림자의 밀도나셔서 옅하게 만들거나 특정 색깔로 그림자가 나오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니까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가지만 우선 알아도 크게 어려움 없이 이런 아무것도 없는데 부드럽게 나와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게 이 두가지만 잘 배치를 하게 되면 설정을 잘 해주게 되면 큰 그거 없이 이 공간을 꾸며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자동으로 다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커스터마이지나 이런 것들 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퀄러티에 따라서 랜더 속도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 우선 이렇게 서로 간에 차이를 알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놀드의 기본 라이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구요 이 두가지만 이용해도 충분히 인테리어 상태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구요 마찬가지로 이상 아놀드에서도 라이트를 표현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엠 디렉션 라이트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직선 형태의 그림자를 이렇게 진한 그림자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병행해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